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킹스탁의 서지안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고민 많으시죠? 저희 바이킹스탁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매매의 기술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킹스탁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12월 오늘부로 정확히 4주 남았습니다. 모두 산타를 기다리시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타 랠리를 기대하는 동안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노란톡은 아주 무료 추천주의 수익 인증이 터지면서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무료 추천주들과 함께 또 다른 매매 자료 기법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 건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코드는 9999입니다. 혹시 이 방법이 나는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1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저희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바이킹스탁 힘차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오늘은 월요일이죠. 우리 김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멋있는 이런 정장도 입고 오셨는데 네 전문가님 요즘에 노란톡에서 전문가님 도대체 방송 날짜가 언제냐고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셨어요. 확실한 수익률 덕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 오매불만 기다리는 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인사드리고 있는 김보람 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요즘 시장이 좀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시고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이런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12월 초반 정말로 잘 달려놓으시면 연말까지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 연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바로 수익 현황 준비했거든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익 인증으로 여기저기 캡쳐본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감사 인사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주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방송과 또 노란톡에서 알려주시는 무료 추천주들만으로도 이렇게 잘 갈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한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바이킹스탁에서 많은 종목들과 기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한 시간을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바이킹에서 얘기해드렸던 종목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공략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덕성이에요. 이 덕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너무 이쁘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조종만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할 것이고 그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럼 이제 성과를 이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 이 기법자리 이제 웬만한 분들은 아시죠. 보시면 브레이크 기법의 자리입니다. 브레이크 기법의 자리에 왔을 때 우리가 종가 배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중요한 건 뭐예요? 종가 배팅이 성공한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대장주를 무려 오늘까지 사회 거래를 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사회를 거래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퍼포먼스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상당히 강한 대장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일선을 깨는 종가에서 공략을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을 봤을 때 오일선을 깨는 종가에서 다음날 아침에 몇 프로까지 올랐느냐? 고가가 10%까지 올랐습니다. 10%까지 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5에서 6% 정도의 수익을 실현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슈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슈를 분석한 다음에 오일선이 깨지는 종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게 올바른 기준이다. 그런 매매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연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수익을 실현하고 이 종목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또 먹는다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종목의 장점, 이 종목의 맥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맥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맥점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지만이 결국엔 그게 내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저점을 깨주는 투매가 나오니까 또 공략합니다. 또 공략해서 수익 냈습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덕성의 효자다. 막 저희가 장난으로 덕자 만세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자리 또 줍니다. 오늘 자리 또 주니까 이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파악했을 때 양봉 한 번을 만들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고요. 이 종목 가지고 약 3일에서 4일 동안 진짜 4번 공략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한 종목을 이 대장주를 정확하게 픽을 하면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맥점마다 공략을 했을 때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만 알고 계셔도 이런 기준들만 만약에 노란톡방에서 배우실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덕성 수익률입니다. 4%, 3%, 3.8%, 4.89%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저는 여기서 1%, 2%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이슈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요. 그 이슈를 명확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눌릴 때마다 맞춰서 공략했을 때 그리고 또 올라가는 그 맥점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욕심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단련하고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시는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리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는 매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덕성만 4번 공략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다? 이슈가 중요한 거다. 근데 부방 보세요. 부방이 같은 관련주, 같은 테마를 가지고 시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슈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 또한 떨어질 때마다 맥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뭐가 중요해요? 대장주가 더 반등폭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래를 할 때 대장주 시장의 주도주를 거래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종목에도 뭐가 있다? 맥점이 있다. 그 맥점을 제가 10년 동안 공략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떨어질 때마다 공략을 하는 겁니다. 떨어질 때마다 여기서 한번 사가지고 3% 먹고 나오고 또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점은 항상 깨지라고 있는 거다. 하락파동은 원래 저점을 낮추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드렸고 여기서도 공략하고 또 여기서도 공략하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노란톡방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일 연속 매매해가지고 계속 당일당일 수익을 실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슈 파악하는 거, 종목 선정하는 거, 그리고 약간의 기법적인 스킬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들을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는 4%, 5%, 6% 있었죠. 근데 지금은 2%, 3%?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 종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가 비팅을 이것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포트를 안정적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관련 주중에서 핀 겁니다. 제가 또 바이킹에서 말씀을 드렸죠. 종목 차트 보세요. 종목 차트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률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핀과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관련 주로 이슈를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갈 때는 STO 해가지고 토큰 관련해가지고 또 약간 이슈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 1,000억짜리 양봉이 터졌는데 이후에 뭘 기다려야 된다? 우리 이제는 진짜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차트의 예시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노란톡방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제 말을 한번 따라주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한번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분명히 타점을 주게 돼 있고 그 타점들에서만 공략을 하더라도 우리가 핀과 같은 종목으로도 충분히 7에서 8%까지 수익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20% 올랐죠. 근데 이 20%를 다 수익 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막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한동훈 관련 주만 너무 거래하다 보니까 정치 성향 드러내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흑묘 백묘론이라고 아세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슈가 크고 그 원칙에 맞는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는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기준만 대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기법들을 대입했을 때는 충분히 높은 성과를 보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정치상 이런 거 다 빼시고요.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내 기준에 부합한지를 걱정하시면서 확인하시면서 거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제가 이 종목 밝히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이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뽑은 다음에 이 종목 너무 미녀다. 너무 미남주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크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지게 됐을 때 뭐가 나올 것이다? 오일선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고 오일선을 깨지 않는 주식은 없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다리면 실질적으로 오일선을 깨는 투매들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엔 반등을 할 것이다. 근데 올라갈 때 뭐였어요? 이 로봇 관련 섹터에서 대장주, 주도주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가 있었어요? 신규 산상주가 얼마 전까지 상당히 좀 강세였습니다. 약간 요즘 힘이 빠지고 있고 다른 테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래대금이 1조 가까이 터지니까 떨어지는 투매에서 충분히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늘 드디어 오일선을 깨는 날이 왔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있는데 정말 강한 주식은 오일선을 깨는 종가를 만들기 전에 분명히 장중에도 공략할 수 있는 흐름들이 있게 되어 있고 그 흐름들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오일선을 깨는 이 투매에서 저희가 받았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게 15분봉상 또는 분봉상에서 오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빨간 선이 오일선입니다. 근데 어때요? 어제 종가 배팅한 사람들이 오일선 깨지니까 다 손절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개미들의 손절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개미들이 되게 공포스러워하는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 빠르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 들어오게 됐고 바로 반등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으로 실제 공략했냐? 공략했습니다. 공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노란톡방에서 이런 것들로 4%, 3.5%, 3.5%, 4.7% 이런 수익들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는 강한 주도주가 있고 중심주가 있고 테마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언제? 여러분들의 기준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의 그물에 들어올 때 충분히 거래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다? 무조건 한 종목만을 가지고 내가 이걸로 진짜 몇 십% 수익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 가지 종목과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쁜 미인주들을 골라놓고 관심 종목에 두신 다음에 제가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이 종목 지금 오이선 이탈할 때 이런 이런 가격에서 공략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힘 빼고 너무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수익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된다? 개미들이 손절할 때 들어가야 된다. 개미들이 불편할 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개미와 반대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동인기형 가지고도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저가를 많은 사람들은 지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미들의 심리가 주식은 상방으로밖에 베팅을 지금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렇게 무조건 찍고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해요? 항상 보수적인 전략을. 리스크를 어떻게 해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에 되게 상당히 포인트를 맞추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항상 이런 자리를 깨고 개미들의 손절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렵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물에 고기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원리 그리고 이런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온다. 그물에 분명히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그물에 들어온 고기는 우리한테 아주 좋은 식사거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동인기여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다리니까 종목들 꾸준하게 수익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 6%, 7%, 4% 이렇게 수익 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만 공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기준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시장이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하락장이 오더라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뭐예요? 하락장은 하락장에 맞는 뭐가 있다? 테마가 있다는 겁니다. 그 테마가 이렇게 증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황가가 가고 사람들의 이슈가 몰려 있으면 오히려 거래하기가 편할 때도 있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는 많은 탐욕이 들어있게 되어 있고 그 탐욕이 손절을 만들 때 여러분들한테 충분한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방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방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 종목이 수익 내고 수익 내고 수익 냈는데 항상 제가 공략한 포인트들이 어때요? 다 저점을 깨는 부분에서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공략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개미와 반대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이런 기준에 맞는 공략이 맞는 건가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매몰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몰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에 공을 들이고 어떤 것들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기가 어렵다.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주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증시 어때요? 장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종목들 그리고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수익난 것들 보여드리고 있죠.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종목들 어때요?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장 좋은데도 종목들이 안 움직이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을 잘라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잘라내지 못해? 지금까지 공들였고 지금까지 마음고생했던 것들이 매몰비용의 늪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장 좋을 때 정말로 이런 포트들을 어떻게 쳐낼 건지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12월 제가 봤을 때는 테마장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스윙이나 패턴 아니면 기법 패턴들 다 스윙 낼 확률이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나 힘들지 않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저희 전문가님은 공략주들로 이미 많은 수익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하고 싶으시면요. 어서 노란톡 들어오시길 추천드릴게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무료 추천주 그리고 매매 기법 강의 자료집까지 모두 다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코드는 9999고요. 혹시 방법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샵 0082번으로 김보람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시황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이런 시황들 이슈들로 수익 발생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저희 아무래도 오늘 뭐 월요일인데 굉장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크게 움직였어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남은 한 주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바이킹의 스탁에서도 비트코인의 특징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증시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간략하게 좀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그림을 읽고 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조금은 더 마음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정고점 부근에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왜냐 그렇게 증시가 상방으로 크게 갔을 때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코스닥에 주는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코스닥 시장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봤을 때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다? 저점을 높여서 현재 증시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거 좀 차트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삼각 수렴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하는 모습들이 나오면 이제는 곧 증시가 방향성을 위로든 아래로든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일 이평선이나 이평선을 모아놓고 나쁘지 않은 그림 만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산타랠리가 곧 올 거다. 산타랠리가 시작됐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테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현상들을 봤을 때 코스닥 지수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더라도 포트 관리와 비중 조절만 명확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12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래대금의 약 1.3배를 곱해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옮기가 있는지 돈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렇게 1.3배를 곱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시장 매력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어때요? 1,3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환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옛날에는 1,200원에서 1,300원만 가더라도 고환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고환율에서 약간은 고착되는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1,300원대라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외국인들의 물량 해소하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증시의 악재, 부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연말까지 나쁘지 않은 수급 동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짜 중요해요. 제가 항상 시향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팩트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비트코인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우리가 브레이크 기법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략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브레이크 기법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비트코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얘는 한번 갈 때 추세가 강하다. 가격에 대한 이 마지노선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방으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5천만 원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브레이크 기법의 자리에 온다고 하면 충분히 공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LSTO 시장 꼽힐까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오늘 서울옥션하고 K옥션 이런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왜 시황으로 가져왔냐. 제가 저번에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테마주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가 이제 한동훈 관련주가 곧 끝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 10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마주는 두 달을 못 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죠? 권력에는 공백이 없다. 이 테마주도 마찬가지인 게 공백이 없습니다. 테마 장세가 불 때는 어떤 테마주가 지게 되면 다른 테마주가 그 공백을 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어때요? 비트코인 관련주하고 STO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막 상한가를 가면서 시장에서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놓치지 말고 브레이크 기법으로 공략했을 때 노란톡방에서 제가 이거 또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승규를 상당히 높게 해주고 여러분들 계좌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이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다시 한번 2차전지를 끌어올릴 수가 없다. 2차전지가 지금 현재는 이미 지는 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오늘 약간 하루천하로 끝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슈, 새로운 관심거리, 새로운 시장의 대장주들을 찾는데 눈길을 두신다면 충분히 좋은 매매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시왕도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의 스타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먼저 업종 보실게요. 오늘 STO, 즉 토큰 증권 발행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잘 갔습니다. 또 2차전지 테마의 대장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종목 만나보실게요. 네, 투게더웨터와 STO 협력 MOU를 맺은 K-옥션이 오늘 종목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역시 비트코인과 관련된 상한가 터치한 우리 기술 투자도 보이고요. 또 삼성 SDI의 44조 규모의 양극재 수주원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의 스타킹 종목에 올랐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업종과 종목들이 올라왔는데요.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이슈가 될 것 같다 한번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오늘도 많은 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 좀 자리를 좀 까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실 정도로 너무 잘 맞추셔서 이 전문가님의 픽이 어떤 건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어떤 건지 한번 바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픽한 종목은 K-옥션,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대상우 이 세 종목을 픽했습니다. 음, 뭐 아무래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긴 한데 혹시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기법을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이슈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픽한 종목들에 대한 해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브레이크 기법으로도 공략할 수 있는 관심 종목들이 되기 때문에 아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슈 나온 종목들, 그리고 상당히 강한 종목들을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테마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테마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들을 한번 픽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K-옥션이, 그러니까 STO 관련주로, 토큰 관련주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K-옥션이 약간 대장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대장이냐 아니냐는 하루 이틀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며칠 조금 더 보게 되면 시장에서 이제 점점 갈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대장이 되고 어떤 것들이 후발이 될지는 시장에서 종목들이 다 구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테마의 대장주로 올라간 종목들 중에서 거래대금이 현재 500억 정도가 터졌다는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어때요? 단기적으로 이평선이 정배열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4천 원대에서 이제 시세가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약 6,500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약 50% 정도가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눌리는 구간에서 상방으로 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되게 깨알 팁인데요. 보시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맥심을 바닥 대비해서 약 한 300%에서 200% 올라가면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구간이 없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아신 상태에서 테마주를 또는 브레이크 기법을 공략을 하시면 더 확률적으로 좀 높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이 STO 관련 이 테마로 상한가에 들어간 게 갤럭시아 SM 그리고 K옥션입니다. 지금 현재 장 막판이 조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대장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따라 붙는 주식들, 후발주라고 얘기를 하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서울옥션, 부방 이런 것들이 후발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한 개의 이슈, 한 개의 테마를 가지고 몇 개의 종목이 움직였죠? 지금 보시면 약 한 5개의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 테마가 약할 때는 몇 개의 종목이 움직이냐면 대부분 한 2개에서 3개의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슈가 어떻게 움직였을 때 그 종목에 따라서 후발주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몇 종목이 구성되느냐를 확인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 이슈가 강한 건지 또는 시장에서 이 테마가 강한 건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이 자료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1시간짜리 노하우들 정말로 들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만 알고 계시더라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떨어질 때 웬만하면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된다. 그러면 며칠간의 움직임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인지 어떤 종목이 후발주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신 다음에 브레이크 기법에 맞춰서 거래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수익주죠.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주, 2주 있다가 제가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STO 관련 주 브레이크 기법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아마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두신 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기술 투자 대장주로서 여기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를 했는데 야, 그럼 이거 들고 있었으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왜냐? 항상 시장에는 뭐가 있다? 새로운 테마가 있고 새로운 대장주가 있고 새로운 주도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수익을 다 취하지 못하더라도 내 그물에 걸린 주식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게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다시 한 번 5천만 원대를 넘어가면서 시장에서 이슈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테마주가 또 대장주를 비롯해가지고 후발주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STO 테마랑 이 비트코인 테마를 구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어때요? 지금 보시면 이 3천에서 올라왔는데 딱 봐도 2차, 3차 시세의 모습이 보여지죠. 바닥에서 이미 거의 한 200% 넘게 올라왔습니다. 맞나요? 아까 종목이랑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차 시세에 들어가는 것과 2차 시세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되 약간은 조심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아까 대장주가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신고가를 만들었는데 후발주 있죠. 후발주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위지트나 이런 것들이 후발주예요. 비트코인 관련주 중에서. 근데 상승했는데 어때요? 보시면 어때요? 지금 정배열이에요? 아니죠. 신고가 못 넘었죠. 근데 STO 관련주도 후발주 위치들을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은 다 어떻게 돼 있다? 정배열에서 신고가를 다 만들어서 되게 예쁜 모습, 매물대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시세와 이슈에 집중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약간은 우려먹는 이런 이슈에 집중하는 게 맞겠어요? 물론 비트코인 관련해서 1억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나 시장의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이슈, 새로운 테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신다고 한다면 브레이크 기법, 똑같은 브레이크 기법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더 세련되고 더 재미있게 더 확실한 자리를 구별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대상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픽한 종목인데 이 종목을 보고 뭘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제가 아까 뭐라 얘기했죠? 테마는 두 달 못 간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테마주가 이제 한동훈 관련주가 거의 끝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우선주 있죠? 이 우선주들이 거의 상한가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경우들이 테마주 현상에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기업에 주는 이슈, 기업에 주는 호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시장의 테마에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그냥 주가를 부양하는 것뿐입니다.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선주들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아,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고점이 멀지 않았다. 다른 테마로 이제 시장이 교체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덕성우랑 대상홀딩스 우 이런 종목들이 풀릴 겁니다. 이제 풀리면서 조정들이 나오면 다른 종목들도 조정들을 하면서 마지막 파동들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신다고 한다면 고점에서 종목들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준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디테일한 팁들은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종목 알려주셨는데 하지만 내가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전문가님이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짚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만의 아주 중요한 기법 강의 자료까지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요청만 하시면 바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요. 빨리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 코드는 9999고요. 혹시 이 방법이 나는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 샵 0082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시간은 전문가님의 매매 강의 기법을 배워보는 셀킹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께 어떤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매매 기법 가지고 오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전문가님이 주말 동안에 노란톡에 아주 짧고 강력한 매매 강의를 올려주셨어요. 아무래도 길면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실 수 있는데 아주 핵심만 싹 담겨있던데 아무래도 오늘도 핵심만 압축되어 있는 강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주말에 시황이나 관심 종목들에 대한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오늘 매매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영상들, 앞으로 얘기드릴 영상들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쓰는 영상들 그리고 기법들만을 압축해놓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정말로 큰 성과가 올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김보람 전문가 하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 브레이크 기법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노란톡방에서 제가 공략하는 대부분의 매매법의 근간이 이 브레이크 기법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신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락장이 오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장, 약세장이 오더라도 정말로 꿋꿋하게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갈 길이 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제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종목 선정입니다. 이제는 아시죠? 제가 앞에서부터 모든 강의들, 모든 얘기들을 할 때 블럭사키지처럼 항상 이 블럭을 쌓아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종목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시장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슈가 중요하다. 기법이 중요하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슈와 사람들의 관심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런 것들이 뭘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들은 곧 뭘로 나타난다? 거래대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이슈를 파악하고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이 종목이 현재 대장주인지 후발주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다 추가로 뭐까지 들었죠? 아, 후발주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이 종목이 시장에서 어떤 지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선정을 했어. 내가 이런 종목들은 기준으로 1차적으로 걸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단기 2평선의 배열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슈가 좋고 아무리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하더라도 얘가 만약에 역배열에서 올라온다고 하면 강한 매물대에 봉착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여러분 정배열을 만들면서 세력봉, 기준봉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봉들이 만들어졌을 때 내가 단기 2평선의 배열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기본적으로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뭐다? 매수 포인트. 매수 포인트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해라? 기다려라. 좀 이제 지겨우시죠. 그런데 귀에 딱지가 앉으셔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초심이 안 흔들리고 정말로 주식할 때 스트레스 받고 맨날 종목 떨어질 때마다 무서워하고 그런데 요즘은 노란톡방에서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잖아요. 종가 배팅하고 다음 날 아침에 수익 날 거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루에는 막 두 종목, 세 종목 수익 씨를 하니까 이제는 막 이런 얘기도 하세요. 더 없어요. 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아, 초심 지키셔야 된다. 그만큼 이 브레이크 기법은 강력하다. 5일선을 깨는 어디에서 공략한다? 은봉 종가에서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장중에 거래하는 거 있는데요. 그거는 약간 확장판이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숙련이 됐을 때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충분히 여기서 공략해도 다음 날 수익 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메디아나 공략했습니다. 셀바스 AI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요. 개별 호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3에서 4%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신라젠. 제가 이거 노란톡방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익 실현했어요. 보세요. 올라갈 때 뭘로 올라갔다? 신장암 관련주 이슈로 올라갔다. 그런데 거래대금 얼마였다? 2,400억 터졌다. 뭐 기다려야 돼요? 뭐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단기 2평선 정변인지 확인해야 되죠. 이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 그래? 이런 이슈였어? 그러면 올라갈 때 이제 단기 2평선 정변인지 확인해야겠네라는 것들이 머릿속에 박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5일선을 깨는 종가에 베팅을 했다. 그리고 아침에 수익 실현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수익 실현한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 보면 어때요? 아직까지 양봉 하나가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또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손절이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상승 파동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데도 뭐가 있다?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파동이. 그래서 그 파동의 맥점을 잡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3에서 5%까지 매일같이 수익 실현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올라온 노란톡방의 인증들입니다. 어때요? 3.3%, 2.78%, 3%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간 후에 종목들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뭘 만들었다? 5.1선을 깨는 종가 은봉을 만들었다. 그러고 나니까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상홀딩스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이 떨어지는 은봉 첫날 있죠. 이날 장중에 공략을 해서 이미 수익을 냈습니다. 장중에 이미 공략해서 수익을 냈고 실질적으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집중해서 보세요. 보시면 제가 아침에 공략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이런 자리에서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런데 집중하세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략 사인을 드리고 취소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 말고 다른 종목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공부하시니까 이렇게 공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취소했느냐. 이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단기 매매. 이 노란톡방에서 단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트를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는 포트가 6개를 절대 넘지 않아요. 5개도 웬만하면 안 넘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제가 신이 아니고 모든 시세가 제가 예측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예측과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공략했다가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거 공략하고 다른 거 공략하고 그러면 계좌 다 망가진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단기 매매를 했으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포트를 5개, 6개 내에서 운용을 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움직임대로 조가가 움직였을 때는 쉬익 실현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과감하게 손절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현금이 집에 한 천만 원이 있어. 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내가 빚이 은행에 5천만 원이 있어. 은행에 이 빚이 있으면 이거는 제 게 아닌가요? 이것도 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인 게 있으면 그것 또한 내가 앞으로 책임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수익 실현하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 이것 또한 언제든지 이 빚을 상환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모든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실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들을 냈으면 그렇지 않은 확률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정리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승률 99. 몇 프로 이런 거 그리고 황금선 이런 거 그리고 검색기 이런 거 나만 아는 거 세상에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이거 10년 했잖아요. 그런 거라는 걸 없는 거를 깨닫고 실천하는 순간부터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되는 매매, 오래 하고 싶은 매매 그리고 기준을 찾고 싶다고 하시면 노란톱방 들어오셔서 기법자로 신청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꾸준하게 수익을 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한 양성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전문가님의 기법 브레이크맴의 기법 등등 많은 기법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법 강의 자료들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서 노란톱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들어오시면요. 자료 요청만 하시면 저희가 모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테마 리포트가 있는데요. 반도체와 로봇에 관련된 업종과 종목 이야기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테마 리포트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서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희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건데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 코드는 9999입니다. 혹시 방법 조금 어렵다 하는 분들은 문자 들어오셔서요. 받는 번호 샵 0082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은요.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 중에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어떤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이죠. 내일짱에서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을 살펴보는 내일짱 바이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내일짱 바이킹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협동 로봇 관련 제조 및 솔루션 사업을 제공하는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짱 바이킹에 올랐습니다. 내일짱 바이킹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로봇이 최근 살짝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어떤 모멘텀의 부재인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분들께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주가 많이 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나마 약간은 강한 주도 그리고 시장에서 주도를 했던 종목들이 눌림하는 조정의 구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타점에서 반등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향방 관련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법 얘기를 드리면서 항상 기법보다 중요한 것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종목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신규주 섹터 중에서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 프로 머티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제가 보면서 아 정말로 미인 주식이다, 미남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뭐에 올 때? 내 그물과 내 기준에 올 때는 과감하게 공략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셔야 됩니다. 공략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힘들지 않게 우리가 조금 루틴에 맞게만 공략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로보틱스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오늘 뭐 했다? 장중에 실질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이미 4에서 5% 정도는 수익 실현이 끝난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너무나 또 예쁜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피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수익 낸 종목들, 내가 이 종목의 특성과 특징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을 다시 해서 재공략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덕성 몇 번 공략했다고 얘기를 드렸죠? 4번 수익 냈습니다. 4번. 4번 수익을 냈으면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수익을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의 모멘텀 속에서 종목이 이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오늘 공략한 타점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 5일선을 깨는 장중의 꼬리를 공략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4에서 5% 정도의 수익 실현을 나오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지금? 5일선을 깨는 뭐다? 은봉 종가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5일선을 깨는 은봉 종가, 시장의 주도주, 2평선 정별, 시장의 거래대금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춰졌습니다. 그럼 이때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들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도 종가 베팅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가지고 종가 베팅을 못했으면 어떻게 한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침에 어떤 식으로 제가 전략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종가 베팅 못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가격에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이 코멘트만 가지고도 충분히 공략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무슨 시도를 한다? 상승 시도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 맥점이기 때문에 물론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주식들은 떨어질 때마다 뭐가 있다? 하락하는 파동을 그리는데 그 하락 파동의 맥점들을 공략하는 것을 저는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내일 주목해서 보셔야 하는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내가 아직 매수, 매도 시점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정확한 타점까지 다 짚어주시고요. 또 추천주들, 방송에서 이야기 못다 한 추천주들도 알려주시고 또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 강의 자료 게다가 끝 아닙니다. 저희 테마 리포트까지 모두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업종과 종목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상세하게 담겨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게 다 무료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중에만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서 들어오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제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장코드는 9999고요. 혹시 방법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들어가셔서 받는 번호에 샵 008에 입력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김보람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상승세에 급등한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의 스타킹에 올랐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과 정치 테마주로 묶이는 대상 우선주도 함께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내일짱 바이킹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직 노란톡에서만 공개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더 궁금한 이야기는 노란톡에 올려주시면 저희 전문가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